네 오늘은 1월 11일 또 다른 분입니다. 뭐 둘이 가더니니까 흠뻑하지 참아왔네. 이분은 조금 덜하지만 와 네 군위에는 뭐 네이지도 있고 평화지도 있고 백현지도 있고 뭐 의상방향의 저수지도 있고 수두룩 합니다. 아이고 이분은 뭐 반바퀴 못 잡았네. 반바퀴라 그래도 뭐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회로 해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회부침 해 먹어야겠어요. 우와 손 시려. 미칠 것 같다 이거. 우와 좋습니다. 군위에는 빙어토가 많아요. 빙어천국. 토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오면 애들 때문에 솔직히 빙어 삽기 힘들어요. 그때는 놀러온다 생각하고 평일에 와서 많이 잡아가세요. 역시 곤쟁이를 많이 썼네요. 여기 곤쟁이 있죠. 여기 어분가루 있죠. 그거에 대한 효과입니다. 안쓰면 안 넣읍니다. 전동률도 쓰고 톡톡이도 쓰고 지붕이도 되고 다 잘되네. 오늘은 유난히 잘됩니다. 이거 김조사님의 저거에요. 빠방 터졌습니다.